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저희가 또 먹여드립니다 재밌는 주제를 늘 하려고 하고 있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벌써 2프로 찾는 분도 계시네요 2프로? 2프로가 사라졌어요 2프로는 잘렸습니다 농담이고요 2프로는 오늘 3프로TV의 전국투어 오늘 광화문 행사가 있어서 거기로 파견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2프로하고 비슷한 그런 멘트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하죠? 김상우 기자님 오늘은 요새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이 망한다는데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싶다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런 말씀일까요? 지난번에 한 번 나오셨는데 이 하이퍼로컬의 조현영 대표님이 그때도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가셨어요 대표가 다 해야 된다 직원이 왜 필요하냐 안 선배가 기대만 들으셔야 되는데 저보고도 대표가 다 해야지 뭘 지원을 시키려고 그래? 뭐 이렇게 굉장히 혼을 많이 내셨던 조현영 대표님이 또 스타트업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은 아마 당근을 비롯해서 요즘 스타트업들을 마치 이재용 회계사님이 칼로 배듯이 배듯이 좀 쓴소리를 또 오늘은 저희를 살짝 피해가서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좀 혼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시 후에 모셔볼게요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는데 내일입니다 오늘 아마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저녁 7시 45분에 박근모 기자 디지털 에셋 박근모 기자가 잠깐 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아마 설명해 주실 거고 장영국 대표는 내일 5시에 모실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걱정돼 저희도 걱정돼 질문 잘못하면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소문이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내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조현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신 다음에 전화 좀 받고 하셨습니까 네네 좀 많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좀 도움이 되셨던가요 저도 이제 스스로 좀 다짐을 많이 하면서 네 해주세요 가입자 많이 안 늘었습니까 이 방송 나오고 가입자가 는 건 없는데 아 미치겠네 좀 늘었다고 해주세요 네 뭐 그래도 지난번에도 워낙 회사 얘기보다는 스타트업 전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데 오늘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힘들다 많이 망한다는 얘기 네 이게 요즘 많이 춥잖아요 근데 혹한기가 아 이게 좀 금방 사라질 것 같았는데 좀 길어지는 수세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게 스타트업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이게 그 말 자체로 스타트를 해서 바로 업을 해야 되는 일반 소상공인 중소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태상자자가 다른데 어찌거나 이제 좀 자금이 투입돼가지고 그 자금으로 활용해서 마케팅 뭐 인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 막혀버리니까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스타트업이 뭐 거의 뭐 폐업 수순 진짜 많이 밟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제 주변에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네 뭐 돈이 없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일종의 마케팅비를 부어서 외형 성장을 해왔는데 더 이상 마케팅비를 부을 돈이 없고 직원들은 요동하고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마케팅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오셔서 비용 문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뭐 그동안은 좀 적자여도 적자면 어때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으면 투자를 받기 좋으니까 그걸로 버티다가 한 번 크게 한 번 하자 뭐 이런 정서들이 많았는데 비용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많이 해주셨는데 마케팅비도 많이 문제인가요 네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보통 이제 창업자의 자본금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는 투자금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돈이 생기게 되면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당연히 알수면 안 되죠 쓰고 싶죠 안 쓰라고 하면 사람입니까 그게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확고한 수익성이 이게 뭔가 확보되기 전에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금이 끊기면 더 이상 회생을 하기 힘든 거죠 조금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장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투자가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으로 외형 성장만을 이룬 스타트업들의 일반적인 재무 현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거의 지금 유니콘까지 간 기업의 매출 장표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어떤 회사의 네 한 스타트업입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할 수 없고요 근데 거의 이렇게 엄청나게 거의 나이키로 급성장을 했는데 동시에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했죠 저렇게 된 거는 매출이 늘어나도 그만큼 돈을 많이 써서 만든 매출이다 이런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일단 인건비, 마케팅비, 사업 확장비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투자 받은 금액으로 고스란히 영업 적자를 일으키면서 외형 성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근데 2년 전에 쿠팡이 이렇게 해서 나스닥이 상장을 했거든요 성공했죠 성공했죠 돈을 왕창 끌어들였죠 그래서 어찌보면 그 사례가 저희한테는 오히려 독 독이 되지 않았나 저게 저주가 되지 않았나 대마불사론 이른바 제2의 쿠팡이 되고 싶지 않은 스타트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적자를 감안해서라도 투자가 많이 당겨서 외형 성장을 이루자 근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3년 전에는 아무도 예측 못했던 코로나가 터졌고 지금은 유동성이 막히면서 투자가 힘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시 경제를 사실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조직 운영하고 사업 운영하고 확장하다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거시적으로 경제가 얼어버리니까 바로 투자가 끊기고 이런 기업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그 다음 장표를 볼게요 최근에 많이 언론 보도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타링이라는 재능 공유 플랫폼인데 재능 공유? 내가 예를 들면 바이올린 할 수 있다 바이올린 내가 가르쳐 줄게요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학원에서 했다고 하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집에 가서 한다든지 영상 통해서 한다든지 P2P 과외 플랫폼 과외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타링도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각광받던 스타트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영업적자를 보시면 고스란히 이렇게 꺾이고 있는 3분의 1이 영업적자 보이죠 그런데 이게 최근 직원 수입니다 이게 지금 10월 달이고 6월 달인데 저는 이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진짜 이 기업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대표님의 오히려 이 대표님이 스바타신 것 같아요 이게 투자가 힘들다는 걸 판단하고 바로 줄이는 거죠 이게 동요 매는 거죠 지금 뭐 버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거 보십시오 지금 2022년 지난 6월 달에는 90명이었는데 현재 그거를 몇 개월 만에 정확히 반년 전입니다 90명에서 현재는 거의 20명 20명으로 저 다 정리해고했다 근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투자가 안 되면요 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전 직원은 재택근무 의무 재택근무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실 없애고 사무실 없애고 전 직원 재택근무 다음에 월급 30% 일괄 삭감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 집에 있어요 그러면 왠지 직원분들은 투잡을 띌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일종의 근데 저렇게 정리해고가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단계가 많이 줄일 수가 있네요 회사가 진짜 어려워서 결국 직원분들도 공감을 하는 거죠 회사가 어려워진 게 이게 사실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가 힘들어졌다 정리해고를 시작한다 몇 개월까지는 이제 월급을 주고 나가달라 야 웃을 일이 아니긴 않네 그렇죠 그렇죠 슬픈 일 요즘 그런 회사들이 많다 많죠 결국은 비용 통제가 안 되는 거네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노동 집약적이지 않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을 너무 많이 뽑는 게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제조산업 조선 건설 이거는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바일 앱 PC 웹은 노동 집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주세요를 운영을 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인력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저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버가 그 유저들을 감당해내는 거지 직원들이 10명 20명이 늘어나가지고 1만 명 10만 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직원이 많으면은 그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이제 대표가 됐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뭐 첫 마디가 보통 첫 질문 이런 거예요 아 대표님 그럼 직원 몇 명이세요 저도 꼼꼼 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직원의 수가 성적표와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대표님 직원이 몇 명이세요 저희는 직원이 총 6명입니다 대표가 2명입니다 약간 좀 민망하긴 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분이세요 저희 90명입니다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죠 잘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잘 되고 안 되고는 재무제표를 까거나 서비스 지표를 까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는 거 심지어 직원들도 몰라요 숫자를 보기 전에는 직원들도 제가 종종 직원분들을 만나서 면접한다거나 그럴 때 이전에 있던 직장에 혹시 작년 매출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런 정도 적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표 또는 임원분들만 이런 실상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골물대로 골물대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죠 결국 안 되면 안 되면은 내보내고 내보내고 물론 투자가 후속 투자가 된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직원을 줄인다거나 마케팅을 줄인다거나 그런데 그래도 스타트업은 꿈을 크게 갖고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비용 통제를 하기는 쉽지 않고 다 모든 게 비용이니까요 새로운 걸 해보려면 다 비용이고 하니까 투자를 받아서 일단 적자를 감내하고 하는 거는 불가피한 출발안 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마케팅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생각보다 마케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플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사랑을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일단 투자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 정도의 마케팅을 구글과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등 등등 부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기간에 유저가 확 몰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피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100만 원만 쓰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 이거 뭔가 잘 되나 우리 앱이 밸류가 있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켓 프라닥 핏이 이미 검증되었나 라는 착시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려져서 마케팅을 계속 붙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래서 여기 지금 앞에 지나가시는 분들 그렇죠 사실 이 방송을 보기 위함은 아니지만 뭐 그냥 사람 많네요 사람 많네요 잘 되네요 뭔가 이 방송 잘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하천력 가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으로 끌어온 사람들은 사실 마케팅을 꺼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잔존하냐 잔존하지 않느냐 그렇겠네 근데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마케팅을 끄는 순간 그 유저들은 고스란히 나갑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마케팅을 써서 올라간 거냐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는 마케팅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서비스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뭔가 마케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케팅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혹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일종의 선순환 사람들이 모이니까 써보니까 좋네 하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 그 차이는 굉장히 미묘할 것 같은데요 사실 마케팅 시작부터가 진짜 그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마케팅을 부어서 운영을 해보자가 아니라 마케팅은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저들의 반응도 보고 앱스토어 리뷰도 보면서 또 주변 직원분들 가족분들 주변 다 물어보면서 그때부터가 이제 최적화하는 거죠 계속 최적화를 해놓고 고도화를 시키고 혹시 뭐 오류 없나 버그 없나 이거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전사가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인 눈에서 제 3장 입장에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지인한테 나 이거 뭐 해주세요 출시했는데 뭐 어때 그럼 이 친구는 나와의 관계 때문에 좋다고 그렇지 최고야 최고 공유해줄게 짜영해줄게 근데 저는 그냥 진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희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공짜로 무료로 한번 저희 어플 한지 한 2분 써보시고 알려주세요 그럼 저런 분들은 저희한테 받을 보상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해주세요 솔직하게 말씀 별론데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은데요 이걸 왜 추천해요 솔직하게 그게 어쩌면 저희의 진짜 성적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게을리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3천만 원은 금방 나가버리고 근데 또 그 사이에 직원분들은 어 유저가 많네 라는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최적화나 고도화가 일단의 사업의 시작이라고 하면 아까 그 안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비는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 저는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고정관념이다 왜요? 왜 마케팅비를 계속 해야 돼요? 세지 않고 최적화 고도화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이 마케팅비를 많이 지출해서 지금 4천만 명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결국 마켓 프로덕트 핏이 잘 맞고 정말 국민적으로 필요한 앱이기 때문에 쓰는 거지 마케팅을 많이 했고 브랜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카톡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언더스탠딩도 마케팅비를 하나도 안 씁니다 제가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더스탠딩은 유튜브라는 강력한 강력한 마케팅이 깔려있는 플랫폼 위에 콘텐츠를 얻는 거다 보니 유튜브가 때가요 엄청 이것저것 그게 일종의 마케팅비인 셈이네요 그렇긴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노동집약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방 운영하는 분들도 한두 명이서 찍는데 막 백만 팔로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꾸준하게 만들면 저는 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얹혀지지 않은 서비스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지 않거나 바이럴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앱을 출시하면 스마트폰 사용자는 많으나 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금방 입소문이 나는데 지금은 우우죽순 앱들이 출시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앱 사이에서 내 앱을 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까 봐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 저는 저도 이제 한 7년 넘게 스타트업 운영하면서 개발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개발 정말 중요하고요 기획도 중요하고 디자인 운영 다 중요하지만 결국엔 마케팅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돈을 잡아먹는 창구이기 때문에 마케팅 마케팅 좀 사례를 좀 볼까요 사례를 그러면 네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용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표를 좀 볼게요 두 분 혹시 DA와 MA 하십니까 MA는 압니다 네 월간 방문자 수 저게 VCA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MA를 많이 보죠 네 MA를 많이 보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그 바로 위에 있는 DA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저게 왜 중요하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A는 1일 방문자 수 MA는 월간 방문자 수 잘 보세요 월간 방문자 수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간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계속 1만 명만 오다가 마지막 날에 99만 명 오면요 그건 100만 명인 거예요 그렇죠 월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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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기교를 부려서 이번 달 MA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약간 월말에 쿠폰 해가지고 MA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DA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연 1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느 하루에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는지가 진짜 성적표라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최근 많이 궁금해하시는 당근마켓의 DA를 가져왔습니다 당근마켓 잘 나가는데잖아요 정말 잘 나가고요 초창기부터 고객에 집중한 국내에서는 정말 최고 스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5월부터의 지표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작년 초부터 이게 작년 초입니다 1월 달인데 이때부터 성장이 멈춰요 그러니까 DAU가 멈춰요 두 개가 합친 게 이게 지금 위가 위가 iOS고 아래가 안드로이드 네 쭉 성장을 하다가 작년 한 2, 3월 달에 성장이 멈추고 지금 1년 반 동안 직선을 그리죠 그러네 아 그렇네 현재 기준으로는 약 한 4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매일 한 4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성장이 약간 멈췄다 멈춰있다 네 그래도 400만이 어디냐 싶긴 한데 멈춘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당근마켓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이 있죠 과연 제2의 카톡이 될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좀 DAU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다음 지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뭐예요? 카카오톡 네 DAU입니다 3500만 명 시작되다 매일매일 35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당근마켓과 카카오톡의 지표인데요 네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기간이 약 한 7년 되죠 카카오톡은 12년 됐고요 DAU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만약 당근마켓이 제2의 카카오톡이 되려고 하면 물론 카카오톡만큼은 아니더라도 자 만약에 5년 뒤에 당근마켓이 12년이 되는 5년 뒤에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올까? 만약 나온다 라고 하면 저는 제2의 카카오톡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은 쉽지 않다 근데 당근마켓이나 카카오톡은 사실 성격이 다른 랩이잖아요 카카오톡은 메신저기 때문에 저희 일할 때도 카카오톡으로 일을 하는 거고 근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내가 불필요한 게 있을 때만 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0이라고 한 4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진짜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다음 장표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근마켓부터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광고로 수익을 버는 기업들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광고판을 설치해서 돈을 버는 그렇죠 왜냐하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원래 거래 매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 회사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광고로 광고로 집중을 수익화를 시키려는 기업인 거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그렇죠 다 마찬가지 이건 다 거래 매출이 아니라 다 유저가 많아야 광고를 얹혀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DAU를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많죠 그런데 MAU를 보면 왠지 비슷해 보이긴 해요 천만 명 이상이니까 진짜 전국민이 쓰나? 카카오톡은 예를 들면 MAU와 DAU 차이가 거의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당근마켓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결국에는 유의미한 유저풀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광고 효과가 잘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그런 겁니까? 그럼 당근마켓이 DAU 1일 방문자 수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월간 방문자 수가 많다는 뜻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뭐 한 번일 수 있는 거고 또는 당근마켓에서 이벤트를 한 달에 한 번 해서 푸쉬를 보내서 한 번에 쫙 올 수도 있는 거고 매일매일 들어간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광고 주 입장에서 그렇죠 이 플랫폼에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 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의미한 유저풀이 견고하게 형성이 돼야만 광고 효과가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카톡 같은 경우도 4천만이 있으니까 그중에 막말로 진짜 0.1%만 내 배너에 클릭하더라도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유의미한 유저풀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광고 효과가 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저 말은 MAU 숫자에는 뭔가 가려져 있는 게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월 말씀드린 대로 MAU보다는 저는 DAU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스타트업들은 너 그럼 하루에 MAU는 알겠어요 그런데 너 하루에는 얼마나 들어오니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뜻이군요 공헌이이랑 비슷하네요 공헌이 그렇구나 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4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긴 하죠 이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정말 수만 개의 앱이 있지만 DAU가 400만이 나오는 게 없다고 보시면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위에 카톡과 유튜브가 더 대단하긴 하지만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드는 질문은 과연 그러면 그래도 그럼 400만이고 월 1800만이면 수익화를 그래도 어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고 왜냐하면 이제 당근마켓도 작년에 투자받고 기업가치가 3조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 매출은 250억 정도 영업적자는 한 3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당근마켓도 과제가 뭐냐 수익화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 많은 유저 카톡이 그랬잖아요 유저를 많이 모아놓고 그걸 확 수익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이제 어찌 보면 3조 원의 기업가치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숙제인 거죠 그러면 이 400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근마켓이 대단했던 이유가 사실 수익화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고객이 집중했습니다 고객의 페인포인트를 먼저 집중을 했던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중고거래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앱을 운영해봐서 아는데 400만의 MAU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버비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해주세요가 MAU가 한 20만 되거든요 20만 때문에 제가 월 서버비용으로 내는 돈이 한 천만 원 돼요 이건 인건비도 아니고 그냥 고수한이 아마존 AWS에 가는 서버비가 20만 명 때문에 천만 원을 내는데 그런데 여기는 저희보다 20배죠 그럼 저희의 고부로 내야 되는데 그런데 당근마켓은 수익화를 아예 안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카톡과 전략이 똑같아요 그냥 적자가도 괜찮아 완전 무료로 풀어버리고 적자가도 괜찮아 사람 많이 모아서 딱 어느 고점 되면 그걸로 딱 수익화해보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M&A가 된다든지요 뭐 그렇겠죠 큰 기업에게 매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결제 기반이 아닌 무료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정책이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이게 굳어졌어요 그 분위기가 무료라는 것이 당근마켓 하면 수수료 없어 무료일 것 같고 싸게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당근 페이를 얹히거나 광고를 넣었을 때 과연 거기에 잔존하고 있는 유저들이 혹시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는 대안이 있을 때와 대안이 없을 때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도 똑같이 무료로 하다가 광고도 얹고 하잖아요 뭐도 얹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마케팅 카톡도 오고 하는데도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카톡을 안 쓰고 어떻게 해 우리가 욕하면서도 그냥 카톡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장표 보시면 중고 거래에는 경쟁 서비스가 있어요 많죠 중고 거래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았나요 중고 나라 네 중고 나라 번개장통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커머스들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쿠팡도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당근마켓이 쿠팡에게는 또 일종의 경쟁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새 거를 사느냐 아니면 중고를 사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카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메신저 쪽은 국내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진짜 카톡은 경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여드린 대로 최근에 화재 사건 있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9월 말인가 했는데 하나도 안 빠졌네요 안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2년 반 전 대비 한 400만 정도는 빠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다 텔레그램으로 가셨나? 제가 볼 땐 유튜브가 많이 좀 데려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런 거 좀 쓴다고 하는데 그렇죠 페메페메 그래서 카톡도 물론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지만 최근에 페이스북이 제대로 망가진 거 보면은 영원한 승자는 또 없지 않나? 당근마켓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케팅비를 어마어마하게 써서 올렸습니까? 작년에 마케팅비만 225억 원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해외 마케팅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마케팅비를 지출했다는 거예요 마케팅비를 지출해서 이게 작년인데요 장표를 다시 볼게요 작년에 225억 원의 마케팅비를 지출을 했었을 때의 지표인 거죠 지표고 그리고 아마 지금도 분명히 마케팅을 지출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것저것 보다가 당근마켓 광고 많이 보거든요 다 돈입니다 그거 근데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카톡도 그랬나? 5년 전 카톡이 광고를 해서 지금처럼 컸나?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당근마켓이 제2의 카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해답은 DAO에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DAO를 보면 DAO를 보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니지만 아니 근데 당근마켓은 보니까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그렇죠 그게 많죠 저거는 말이 있었다는 얘기죠 푸쉬 이벤트라든지 카카오톡은 거의 이렇게 진짜 카카오톡은 마케팅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밑에 보여드렸던 장표를 볼게요 당근마켓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카카오톡처럼 고라요 뭔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마케팅을 안 쓰고 쓸고 있는 사람들이 성숙된 이미 서비스라는 뜻이겠네요 마케팅을 해도 안 해도 이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이미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네요 MAU 대신에 DAU를 봐야 된다 네 근데 그러면 당근마켓은 어찌 됐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쨌든 400만이라고 하는 DAU로 모아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그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당근이세요? 혹시 당근? 이거 너무 불편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그걸 좀 어떻게 편하게 해줄 수는 없나 붙일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줘야지 사실 그래서 당근마켓이 아까 말씀드린 카톡과 동일한 전략을 쓰는데 카톡도 메신저로 시작을 했지만 언제 수익화를 냈습니까? 게임 이런 버티컬로 계속 확장을 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카톡 안에 광고를 넣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사실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예요 버티컬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다른 거 우리가 사람 모았으니 다른 거 좀 해볼까? 언론 기사를 보거나 IR 자료를 보면 배달 쪽을 한다든지 물류 알바 부동산 버티컬로 확장을 해서 왠지 수익화를 할 것 같은 그런 계획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고지곳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유저가 많으니 과연 확장이 가능할까 그런데 저는 거기서 어떤 사례를 보냐면 2년 전에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이 강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쿠팡이 쿠팡이츠를 출시를 했죠 왜 했을까요? 당권 배달 정확하게 취약점을 본 거예요 쿠팡이 엄청났어요 처음에 쿠팡이츠 5년 전에 저도 그래서 한 번도 배달앱을 안 써봤는데 쿠팡이츠를 먼저 썼어요 광고 보고 쿠폰 받아가지고 정말 편하더라고요 진짜 빨리 오고 그때 분위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러다가 음식 배달도 쿠팡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야 나스닥 상장했고 돈 빵빵하게 많고 배민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많은 업계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게 봤거든요 이것도 DA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DA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 궁금하네요 장표를 다시 볼게요 이게 쿠팡이츠의 DAU 추이입니다 2년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쫙 올라왔죠 올라왔네요 이게 고점을 찍은 게 작년 말입니다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이것도 삐쭉삐쭉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쭉 내려오죠 저 고점이 있을 때가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열심히 마케팅할 때 코로나 때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당권 배달도 하고 진짜 빨라요 뭐 싸요 뭐 이렇게 연예인 쓰면서 마케팅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안 하니까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군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다음 장표는 이제 배달의 민족 DAU도 보여드릴게요 꽤나 완만하죠 완만하네요 이거는 코로나 혜택 때문에 좀 올라간 것도 있고요 지금도 보면 현재 540만 명 정도의 DAU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안 빠졌네 방어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권 배달을 바로 기능을 출시했죠 그렇죠 M1이었죠 M1이었죠 따라가면서 편의점도 출시하고 편의점 배달 저렇게 저 지표로만 보면 쿠팡이츠는 마케팅에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케팅에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이츠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TV 연예인 쓰면서 했으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 쿠팡이츠를 몰라서 안 쓰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단 대안이 있는 거죠 쿠팡이츠를 써보니까 어 근데 보니까 배민이 더 상점이 많고 예를 들어서 쿠폰도 많고 어 이제 배민도 당권 배달 되네 굳이 이거 쓸 필요 없겠네가 될 수 있는 거죠 경쟁사가 있을 때는 그게 참 딜레마네요 경쟁사가 있으면 나를 알려면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돈을 쓰면 그 마케팅을 끊는 순간 효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진짜 딜레마네 경쟁사가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어 사실 아까 위에 보았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 카톡 아직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1위가 됐죠 1위가 됐고 이미 독점을 독점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안 써도 이미 계속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당근마켓이나 쿠팡이츠처럼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요 마케팅비로 이거를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기능과 플랫폼의 사용성 등등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결국 경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커머스라고 하는 게 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나라도 없잖아요 거기서 그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기술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들여서 어찌됐든 결국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만큼의 돈을 많이 들이면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비슷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치킨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에도 치킨게임이 있듯이 경쟁적인 시장이에요 경쟁적인 플레이어가 있으면 거기서 내가 그 적자를 감내하고서라도 마케팅을 세게 해서 살아남으면 결국 얘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다 괴로운데 결국 내가 살아남으면 내가 이 시장을 나중에는 다 먹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서로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닐까 사실 투자 시장이 좋을 때는 되게 성립을 합니다 그 쿠팡 같은 경우도 후속 투자가 계속 됐기 때문에 그 치킨게임에서 이겼던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 티몬이나 11번거나 아니 마케팅비를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마케팅비를 들여가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쿠팡이 먹었죠 먹었죠 근데 만약에 쿠팡이 후속 투자가 안 됐어 소프트뱅크의 손정이가 그렇죠 안 됐으면 안 됐으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상황적으로 현재는 투자가 잘 안 되는 시장이 도래했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에 그런 시나리오를 다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치킨게임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수익화를 내야 돼요 서로 실탄이 없으니까 실탄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그 수익화에 대한 집중도를 더 높여야겠죠 마케팅을 쓰기보다는 이미 잔존하고 있는 이미 잔존하고 있는 유저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 돈을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그 말인즉슨 앞으로는 저희가 스타트업이 출시하는 서비스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들이 조금 더 돈을 빈번하게 지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겠다는 말이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수익 정책을 변경한 스타트업들이 몇 곳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 정도만 과금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정도의 퍼센티지로 내가 너희들의 돈 내라 돈 내라 그래서 반발도 꽤 심해요 근데 스타트업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그럼 망하니까 망하니까 아 별로 소비자들한테는 별로 안 좋죠 안 좋죠 인플레가 인플레가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마케팅비가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그래서요 우리 또 다른 사례를 좀 볼까요 아 네네네 그 일단 최근에 네 이제 상장을 준비 중인 컬리라던지 컬리 아니면은 최근에 상장을 이미한 소카 소카라던지 이런 기업들의 DAU를 보는 지표 혹시 보셨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죠 그냥 항상 재무제표 얼마 벌었냐 영업이익을 영업을 영업이익을 냈냐 안 냈냐에 집중을 되게 많이 그런 기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DAU 진짜 중요한 건 사실 하루에 몇 명 방문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대표님도 매일 DAU로 보십니까 오늘 몇 명 들어왔구나 저는 매출을 더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시장이 안 좋아서 매출을 더 많이 벌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매 회사는 DAU로 봐야 된다 근데 이 DAU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거 볼 수 있는데를 별로 착수 못해서 많아요 앱앤이라든지 모바일 넥스라든지 서비스 해주는 데들이 있군요 보통 기업들은 이런 거 다 가입해서 좀 비싸긴 한데 돈 내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무료 버전도 있긴 한데 한정적입니다 상대 회사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다 확인 가능하고요 컬리 앱에 대한 DAU를 좀 볼게요 보죠 이거 유료 버전 자료 어디서라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지난 1년간의 DAU를 이건 참고로 모바일 앱만입니다 웹은 아니에요 모바일 앱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유지되고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것도 삐죽삐죽 많이 올라와요 삐죽삐죽이 많다는 건 아까 우리가 배웠죠 마케팅을 썼다는 거고 사실 컬리는 상품을 파는 거래 플랫폼이다 보니까 일단 매출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유저 한 명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모바일 앱이니까 pc 웹까지 하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만약 컬리가 상장을 하고 어찌면 계속 성장을 해야 그래야 투자 기업 같이 더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방문자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결국 이미 잔존하는 유저들을 더 수익화할 수밖에 없을 텐데 최근에 뷰티 컬리를 출시해서 유저 한 명으로부터 수익화 낼 수 있는 그걸 좀 더 늘렸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마켓 컬리 해가지고 음식을 팔았다고 하면 지금은 신성진품 외에도 화장품이라든지 팔아서 한 명당 낼 수 있는 돈을 더 극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유저가 늘어나야 매출도 덩달아 견인되면서 늘어나는 거지 유저는 그대로인데 한 명당 가져오는 수익이 만 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저 DAU 컬리의 DAU를 보면 마케팅을 최근에는 공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케팅 최근에 블랙핑크 제니 마케팅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되게 많이 봐요 화장품 화장품 돈 엄청 들였을 텐데 강남역 대로 가잖아요 그 큰 DAU가 아예 그냥 제니 얼굴로 그거 아마 몇 억 들였지 일단 제니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제니를 섭외해서 그러네 그러네 마케팅이 엄청 들였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했고 강남 대로에 깔았고 유튜브 통해서 TV 통해서 엄청 많이 했으니까 엄청나게 뒤에가 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십시오 안 늘었다 안 늘었다 안 늘었죠 이게 바로 이거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이걸 어떻게 생각해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착시 효과 때문에 스스로 블라인드가 돼 있던 상태였었어요 뭔가 사람이 맞나? 근데 그래서 이제 욕심은 또 있으니까 더 마케팅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버스 마케팅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매번 하고 후회하는 게 버스 광고예요 외부 광고예요 왜요? 한 번 할 때 3천만 원씩 들고 하면 몇 명 보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어 그거 통해서 우리 해주세요 앱을 다운받은 사람 없어요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이런 사례에 있으면 버스 광고를 특정 지역에만 한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 지역에만 예를 들면 여의도다 여의도에서만 버스에서 한대 맞추면? 왜? 왜 여의도에서만 해? 여의도만 고객이 있어? 하니까 아니 우리 사장님이 회사가 여의도에 있어서 야 우리가 돈을 썼구나 이거 사장님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골목상권이 중요한 기업들은 그게 필요해요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대형 병원입니다 그럼 그 병원은 그 지역만 버스 돌리면 돼요 지하철 돌리면 됩니다 근데 저희처럼 모바일 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에 퍼져있고 근데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유저로 변인될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효과가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근에 컬리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의 제니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지만 별로 뒤에 의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안다 다 안다라는 거죠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왔다 안대로 말하면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근데 또 물론 그걸 통해서 늘어야 되는데 안 늘잖아 아니 근데 또 그걸 통해서 더 이제 지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저희가 볼 수 없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DAU 하나만 놓고 하루에 몇 명 방문해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런 광고를 통해서 추가적인 유저가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제가 쿠팡도 좀 보여드릴게요 쿠팡 앱입니다 많이 본 지표죠 우리가 좀 배웠어요 이제 뾰족뾰족한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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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이 없어 그래서 현재 한 1100만 명 정도의 DAU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앱입니다 쿠팡 되게 잘 나오네요 앱이 아니라 앱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쿠팡은 컬리랑 비교할 수 없겠죠 워낙 많은 걸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견고한 DAU 지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어찌 보면 최근에 흑자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충성 고객들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네요 저 진짜 그래프를 보니까 매우 견고한 느낌이 드네요 또요 또 또 재밌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른 거 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소카 한번 볼게요 오 비축해 네 이거 지난 1년간의 DAU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을 이쯤에 섰을 거예요 여름이었고요 작년 비교해서 좀 DAU가 떨어진 추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소카가 영업이익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재무제표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와 이런 사용률 뭐 MAU DAU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운영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는 약간의 기교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분기에 받아야 되는 대금을 소카가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땡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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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엄청 붙고 이번 분기에는 또 안 붙는 건 확 좋아지는 거고 충분히 경영자가 재무제표는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저 DAU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네 소카는 왜 떨어지지? 소카는 계속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현재 DAU가 5만입니다 그런데 소카가 사실 슈퍼 모빌리티 앱이 될 거라고 그걸 한다고 지금 예 그럼 경쟁사는 무엇인가 다음 상표 볼게요 카카오티입니다 현재 150만 명 정도의 DAU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티가 이러한 지표를 보이고 있죠 꽤나 견고한 겁니다 쟤는 저렇게 삐죽한 게 특정 요일에만 삐죽한 맞습니다 그런 게 있네요 주말에 쭉 줄고 주말에 올라갔다가 평일에 내려갔다가 그런가요? 평일로 올라갔다가 주말에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노트 저거는 삐죽한 거는 마케팅비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요일배 특성 요일배 특성일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150만을 보다가 소카의 5만을 보면 뭔가 슈퍼 앱이 돼야 되는데 150만과 5만이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카카오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사용자가 많네요 저거는 택시 서비스고 저거는 공유 서비스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차이는 있겠으나 있겠으나 그런데 진짜 자꾸 장표를 보니까 서비스가 좀 견고한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들쭉날쭉한 건지가 되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 차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분들이 결국에 집중해야 될 지표라든지 자료들은 물론 다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팀원 다 좋지만 이러한 DEU라든지 재방문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해서 보면 이제 미래가 좀 보이지 않나 현재 성적표가 보이지 않나 그러면 예를 들면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저런 스타트업들은 다 사실 몇백억씩 투자 받은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은 투자자들은 일단 내가 회사를 뻥튀기 해서 가치를 키워서 내가 엑싯을 해야 되니까 야 좀 마케팅이라도 어떻게든 좀 그래프를 좀 올려봐 그럴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잘 안 보잖아요 밖에 보는 매출을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MAU가 몇백만 명입니다 뭐 이런 걸 주로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VC들도 투자를 할 때는 MAU라든지 성장기표를 보지 돈을 잘 버느냐 제 글자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야 딴 거 신경 쓰지 마 무조건 MAU만 올려 그러니까 VC는 꿈에 투자한다고 음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도 이제 작년까지 작년까지 이제 현재는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수익화 흑자 내고 있어 그게 아마 첫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 김프로 형한테 많이 가면 네 언더스탠딩 흑자는 도대체 언제 나냐 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 지표가 좋다 주자는 모르지만 지표가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VC분들도 의미가 없군요 사실 이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거시경제도 보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팀 보는 안목 엄청 좋으신데 한 가지 직접 사업을 해보시거나 서비스를 운영해보신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VC분들은 같이 대화를 해보면 느껴져요 이 분은 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이해도는 별로 없으시구나 그냥 책으로만 공부했다 뭐 책으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굳이 사업을 운영을 안 해봤다고 해서 꼭 안목이 좋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VC라도 장기간 동안 여러 번 실패를 해본 분들은 되게 뾰족한 질문들을 하세요 몇 번 망해봤기 때문에 잘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때 분석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를 하기 전에 정말 이 물론 이제 대표도 봐야 되고 팀원도 봐야 되고 회사도 봐야 되지만 좀 무엇보다 그 서비스에 더 집중을 해서 서비스 그리고 진짜 진짜 그 VC분들이 그 서비스를 오랫동안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써보니까 좀 잘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국민 어플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대표가 정말 좋은 학교 나오고 액실을 여러 번 했고 예 근데 혹여 뭐 그 대표가 조금 경력은 안 좋고 경력 없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주변 다 쓰고 내가 써봤는데도 일주일 썼는데도 매일 가고 싶어 그 서비스는 당장은 스위카가 힘들더라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지금 DAU로 봤을 때 상당히 소위 말해서 분식된 좀 포장이 잘 된 스타트업이 많고 투자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회사들은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까 망할 수도 좀 너무했나 죄송합니다 망할 수 있는 데는 좀 너무 과하네 아무튼 좀 위험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죠 초반에 제가 탈잉을 좀 예로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 되게 스마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딱 위기가 느껴지니까 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비용 줄이고 비용 줄이고 몸 가볍게 하고 몸 가볍게 하고 저는 저 회사가 정말 잘 되길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어쨌거나 이 시장 상황은 코로나도 그렇고 현재 투자 시장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의 의지와는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좋아도 시장 자체가 이렇게 다운돼 버리면 어떻게 돌출구가 없는 겁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금리는 모든 걸 바꾼다 사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너무 이렇게 돈이 흔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맞아요 갑자기 이게 세상이 바뀐 건데 적응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암울한 DAU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암울아? 암울합니다 와 이거 뭐예요? 와 암울합니다 국내에서의 페이스북 앱의 DAU입니다 절반이 깎여 나갔네요 네 와 어마어마하군요 2년 반 동안 많이 지금도 계속 줄고 있어요 이야 페이스북은 이것만 봐서는 희망이 없네 그래서 기업가치가 1년 새에 한 70% 이상 정도가 다운됐지 않습니까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마케팅이고 뭐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미 수명이 점점 다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지표가 정확히 10년 전에 싸이월드가 이랬어요 아 싸이월드가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 때문에 네 여러분 두 분 다 싸이월드 하셨죠 네 그리고 다 페이스북으로 옮기셨죠 지금은 유튜브로 옮기셨죠 아 그것처럼 이미 페이스북 안하고 다른 거 할 게 많다 강력한 이 대안 경쟁 서비스가 나오면요 네 그거를 이제 능가하지 못하면은 결국엔 저런 지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싸이월드가 지금 아니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러면 언더스탠딩도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면 직원들을 잘라야 됩니까 아니요 저기 아까 보셨지만 90에서 22명 그렇게 자르니 4명 갑자기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이야 진짜 어마 무시하네요 참 이 스타트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면 생각해보세요 당근마켓은 사실 스타트업 중에는 가장 각광받는 슈퍼스타죠 슈퍼스타인데 지유를 보아하니 또 그 수익 재무제표를 보아하니 좀 어두운 마음이 들고 동시에 페이스북 어느 누가 페이스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은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종종 스타트업을 시작을 막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예전에는 제가 막 조언을 좀 드리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절약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첫 마디가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스타트업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망하니까 돈만 들고 진짜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업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보통 3년 안에 한 90% 정도가 망한다 90%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버비만 월 천만 원이고 마케팅비만 몇 천만 원 들고 인건비만 몇 천만 원 드니까 그러네 그래서 쉽지 않다 지금 상황은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실패를 제대로 해봐라 정말이에요 실패를 한 번 제대로 하면요 제대로 망해봐라 그럼 옷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어요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지고 저도 코로나 터지고 그때 폐업 측정까지 갔고 그때 제가 체질 개선한 거예요 저도 원래는 직원이 20명이었었고 절대 뽑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막 마케팅비 엄청 막 했거든요 공유 오피스에서 막 비싼 돈 주고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힘들어지면서 그때 체질 개선을 완벽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힘들어졌지만 저는 3년 전에 그 마음가짐 때문에 오히려 그때의 그런 사례 경험이 대표님 말씀 잘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너무 노동 집약적인 업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양으로부터 좋습니다 2%랑 저와는 큰일이네 정신은 벅적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직원과 투자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로지 고객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집중해야지 그런데 막상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나면요 직원 운영 관리 투자금을 위해서 투자 분들한테 잘 봐야 되는 것들 사무실 너무 신경쓰게 말하니까 고객은 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상태에서 고객에게만 집중을 하는 게 그래야 고객이 집중해야 고객의 충성도가 올라가고 충성된 고객이 돈을 쓰는 거지 충성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고객은 돈을 안 써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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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고객들이 얼마나 저희도 DAU가 지금 5253명 1일 방문자 1일 방문자 우리는 충성 고객들은 다 티셔츠 사고 이런 거 사고 고창경원 팔렸으면 한다 우리 아직 충성 고객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저희도 DAU가 놀아야 되는데 우리 해주세요 광고는 너무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서비스 광고는 나오신 김에 해주세요는 날씨가 더 추워져서 그런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난달에 저희가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월 단위? 월 단위 흑자 월 단위 흑자 왜냐하면 저희는 인건비가 워낙 안 들어가고 마케팅비도 지금 안 쓰거든요 오로지 그냥 서비스 고도화만 시키고 있고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매출이 올라가서 해주세요는 그런 거죠 우리 한번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심부름 시키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것도 심부름 시킬 사람 필요해요 하면 저 시간이 있습니다 하면 둘이 맞춰주는 당근처럼 네 맞습니다 심부름 당근 네 맞습니다 그게 해주세요라는 것이다 다른 점은 저희는 거래 기반 결제 기반이고요 당근마켓은 무료 기반이죠 여기서는 여기서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해주세요는 결제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 원부터 매출이 발생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그것도 일부러 당근처럼 하면 안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기업들 봐라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은 그래요 편하게 아니요 근데 저는 한번 망해볼 경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돈은 무조건 벌어야 된다 매출이 들어와야 된다? 매출이 들어와야 된다 트래픽이 먼저는 아니다 트래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료 커뮤니티가 딱 고정화되는 순간 이 유저들로부터 돈을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돈을 받아도 그 사람들 줄 거잖아요 어차피 수수료 떼고 주니까 저희는 10%는 떼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거래 매출이 있고 그 거래 매출에서 10%를 저희가 떼어가니까 그 10%로 저희가 운영비로 쓰는 거죠 얼마나 있다 줍니까? 저희는 이틀입니다 인출 신청하면 이틀 뒤에 바로 아 한 달 있다 주세요 근데 저희는 인출 신청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수료가 다운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출 신청할 때 수수료가 11.9%에서 만약에 내가 10만 원 이상 인출 신청한다고 치면요 수수료가 10.9% 50만 원 이상이면 9.9% 그래서 많은 헬퍼분들이 헬퍼라고 부르는데 헬퍼분들이 바로바로 이체를 안 하시고 모아뒀다가 몇 개월 뒤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략이었던 거죠 저도 심부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대표님이랑 진짜 꼼꼼하게 사업 잘하시네요 제가 상담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웃고 즐기는 사이에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네 하이퍼로컬의 조현영 대표님 해주세요라는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 당근을 비롯하여 비록 훨씬 큰 회사들이지만 요즘 MAU, DAU가 어떤지 오늘은 DAU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DAU만 기억하시면 그걸 어디서 본다고 하셨죠? 무슨 유료 사이트가 있다고 하셨죠? 네 그냥 구글 가서 치면 되는데 에벤니도 있고요 모바일 인덱스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유료로? 유료로 비쌉니까?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아요? 비싸구나 비싸답니다 그냥 여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걸 따로 결정하셔야겠네요 조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누가 나 좀 억고 다니면 좋겠다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프로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지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란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뭐가 한 방에서 딱 다 든다고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하하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아마란스텐